아 여러분 당황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석영언니랑 서령언니는 스케줄상 같이 V LIVE를 못하게 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멤버들, 화이팅! 여러분 먼저 인싸 저는 서령도 없으니까 병아리 방 갔대요 멍, 고양이, 멍멍, 오리, 삐약삐약, 강아지, 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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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승 어흥 하트 하트 I LOVE YOU 하트 놀러 사요 바람을 못 맞았어요 어 안돼요 언니 지문을 사수하세요 지문이 없으면 이런 거 좋지 않아요? 근데 어제 녹화하는데 어두와두 빛나 하는데 감동받았어요 뭐예요? 어둠 어 귀여워 어두와두 빛나 어두와두 빛나 어두와두 빛나 어제도 말했는데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럼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아 그거 외국 댓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아 민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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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s the meaning of solo ho? solo solo 민주야 민주야 What is the meaning of solo ho? solo solo ho? solo ho? 소선이 르르르 안 된다요 잠시만요 이렇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어둡다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어렵다 이런 뜻인데 이거 언박싱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팬분이 여기서 박스가 어렵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 뭐야 마법 윤방하게 진짜 웃겨 이 팬분들은 너무 섹스 있어요 나한테 다시 나는 미안해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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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노래 우리의 노래 우리의 노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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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령언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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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wise 해 IU 다 이쁘대요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노래랄까? 아 그렇달까? 레드선은 저희가 이렇게 우리는 모두 대단한 존재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무슨 곡이죠? 내... 내 삶 지금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흘러서 아 아 왕면 이거 위즈 드라마? 위즈 드라마 위즈 드라마 위즈 드라마 나 진짜 아니거든 너무 맞아 맞아 미아 머리 까면 빨간 물 나눠요 땀 흘려도 빨간 물 넣습니다 빨간 땀 흘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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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